일로 오세요 75방향 주시봐서 60방향 아래쪽도 있다 150방향 다 봐야겠네 왼쪽이 2명! 왼쪽이 2명 붙었어요? 잠깐만요 3명 붙었어 3명이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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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왼쪽이랑 한바쪽 있어 아이고 와 고생했네 나이스 아 나 금방 맞다 쳤어야 되는데 5탄 어디있어요? 지금 하늘에 날아있어요 5탄 어디있어요? 지금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착각이죠? 아 그래요? 나 지금 머릿속이 뒤죽박죽해요 따스 형 머릿속이 뒤죽박죽해요 어 쏜다 쏜다 어 그럼 무빙무빙무빙 어디있지? 어디있지? 아 뭐야 땅에 오토바이가 박힌 이유를 알거같아요 어디있지? 땅에 오토바이가 박힌 이유를 알거같아요 아냐아냐아냐 저희 버기한데만 쳐주세요 찾아줘요? 버기한데만 쳐주세요 네 버기를 쳐달라고요 쳐주세요 혹시 홀로그램같은거 남으신 분 저 홀로그램있는데 네 네 버기가 어딨죠? 아 이거 어 빠르게 달리면서 치여야지 이분도 엉성하시네 뭐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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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땅이 없어 어 저기 유에이지 안되있다 루족다리 건너편에 루..루족다리 건너편에 루..루족다리 건너편에 수루탄으로도 할 수 있다던데 피가 많이 까서 버기는 터져요 다시 하나 내는데 버기는 터져요 네 많이 해봤나봐 엄청 빨리 타네 여기 노란색 핑 노란색 핑 있는 짓목으로 가는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네네 저 데리고 가야됨 저 버기어 버스 이걸 또 이거 재원님 탓을 해요? 왼쪽 사 님 그렇게 움직이는데 내가 내리면 혼나잖아요 제가 아프잖아요 님 어디가 저 아 우리 3이 승이구나 소세트 기회는 내꺼 소세트 기회는 내꺼 소세트 기회는 내꺼 와..머리 뭐해 이런 방법이 있구나 저러면 못사야 소세트 기회는 소세트 기회는 내꺼 소세트 기회는 내꺼 어! 사람 한 명 쳤다 소세트 기회는 내꺼 어? 그러네 왜 쳤대 안녕하세요 저기요 안녕하세요 한국인이시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나도 할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재현 유튜브 구독해 달라고 말해줘요 살아있어야지 여기요 어디 계시지 여기 아 죽었구나 아 죽었구나 저기 듣고 있으면 김재현 유튜브 구독해주세요 첫소리 첫소리 엠포다 해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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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좀 이뤄줍시다 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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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린다 보트 보트 내린다 기다려 기다려 관지님 마이크 관지님 마이크 관지님 마이크 차 터트려버려요 보트 터트려버려요 보트 터트려버려요 음 아주 꿀팡이구나 아 집에도 있어 로족 로족 집에도 있어 뭐야 이게 285 방향에서 나 쐈어 아파 네 285 아직 해안가에 적 있어요 다 안죽었어요 오마이갓 오마이갓 285 조심 어 어 나 뚝배기 아파요 어 뭐야 뭐야 니 만살났어 왜 당연히 다 끝나고 나서 손을 떼셔야죠 쟤들 아직 포트 애들 아직 다 안죽었어요 포트 애들 285에 있고 포트 애들 있고 전 피 회복하고 차 터트려버려 됐다 가자 아깝다 자기장 보는데 뭐야 여기 왜 타요 손님 안받아요 거기서 받아주는거 너무 친절해네 아 이거 자기장 끼고 돌면서 위치 보래요 네 한번 자기장 보고 가죠 네 그냥 보라산이면서 에코드라이빙 하다가 자기장 보고 스팅이 좋다고요? 네 내가 보기에는 노란집 근처에 있는 쪽으로 좁혀질테니까 저기가 아마 나을거에요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저기가 좋을 확률이 엄청 높아 그냥 저기가 좀 더 이상 잡고 막 저보고 수십개나 앵글 깨려 그러는데 뭐 있기든 상관없어요 저는 어 저집에 사람이 있는가봐요 근데 왜 안싸? UH 대저인데 그러게요 어이가 없네 우리 왜 안싸? 쟤들? 총알이 없나? 총알이 없네? 집에 왜 누가 있어? 구해야지 샷권만 있나? 저 반대편에 차고집 있으니까 사람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우리 저 원래 갈려고 했던 집 거기서 싸요 레드존? 아 차 박혀버렸네 아 박혔어 오토바이 저분은 저 습관이에요 습관 발가락 추워보인다 카카팔 쓰시는거에요 그럼 드려야지 남는 배율 없어요 그러면 저 때려줘 저 홀로그램이라도 드릴까요? 유리창 좀 갤게요 어 누가 권총 소원기 썼는데 누구야 저요 저 저 쪼집이요 전 항상 고급스러운 권총만 쐬기 때문에 쿨파츠 아니면 안쎄요 저 집 지나가는 애들 오지게 쏜다 한 대 맞겠다 이 정도면 딱 그걸 딱 알아요 제가 어 산위에서 내려온다 285에서 W사이 산위에서 아까 그 집 내려가요 바이라고 해야되나 그 뒤에 있어요 지금 두명 285에서 W사이 바이 아 저기 보인다 보인다 양옆에 두 명 있어요 지금 지금 안 보이게 숨었어요 지금 아 아니요 보이게 숨어있어요 보이게 숨어있어 오오 오른쪽 그냥 오른쪽이 다 안 보이고 다 안 보이고 저게 뭐시오 바이구나 나 지금 바이 쏘고 있었네 왼쪽에도 싸우는데 오 마우스만으로도 떨어졌어 저 뒤에 누워있어요 돌 뒤에 냉선 뒷편으로 해가지고 아 그러네 총 하나 보이네 음 근데 나 베일이 없어가지고 못 맞추겠거든요 정확히 집에서도 안 보여요 저 같이 저 때고 있긴 한데 총 밖에 안 보여 이거 갑자기 일어나면 놀라겠지 총 활아졌다 기억하나 본데 오 오 자기장 좋다 오 좋다 좋다 오 좋다 좋다 보급품 하나 있고 300족 벤타블러 싸이 오 보급에 사람있다 올라간다 먹고 각이 안나와 나는 기어간다 아 300족에 보급 위쪽 나무에 하나 쏘웠어요 아 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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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웠어 냉선 뒷편에 임재인님 타이어 다트려놔서 근처차는 못할테고 어 330하고 345방향 옆에 그 1평치고 오른쪽으로 두명 뛰어요 벙커 있는편 1평치 뒤에 뛴다 UAG 탔다 UAG 세웠다 돌에 있는거 다시 1평치 쪽으로 한파티 한명 기절 1평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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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들어갔다 SW에서 총썰이 났거든요 1평치 들어갔어요 345 330하고 345 누가 계속 쏘는데 여기 그 쏘는거는 300방향에 쏴요 300방향에 쏴요 300방향에 쏴요 300이랑 SW인가 그쪽에도 있는거 같애 음 저희 쏘는건 300방향 근데 330하고 345사이 해우소 안에 지금 한파티 들어가있거든요 아 저희 뒤에있어요 뒤에 뒤에 저기 올라간다 W방향 2명 올라가요 산타고 올라간다 쭈사님 저기 벽에 총알 박힌거 보이죠 저기 아마 저기 쏴야돼 올라가요 아까 우리 쏠 쏠려고 했던 돌 쏘던 돌 오른쪽 산위로 올라갔어 아 이쪽에서 안보여 오 저 뛴다 능선 300 300에서 NW쪽으로 능선 아래 아까 그쪽 아까 제일 처음 보급 먹고 올라간다는 그쪽 내려와요 쟤 능선타고 내려온다 쟤 뭐에요? 아니 2분에 어 1평집 나왔다 330 1평집 다시 들어갔다 자기장 온다 쟤들 나와야돼요 330하고 345 그리고 평지 뛰어야돼 어 쟤들 언덕 언덕 보급위쪽 언덕 내려온다 쟤들 평지 달려야돼 330방향 1평집 나와야되거든요 쟤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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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올거에요 자기장 먹힐거라서 괜찮아 괜찮아 응사해요 차차차차차 터트려보래 그냥 아이고 차 붙었다 집 옆에 붙었다 아이고 가까이 좋네 강진이 혼자 남았어요 들어갈게요 들어갈게요 들어가면 안 맞을거에요 쟤들 눈쟁이 먼저세요 눈쟁이 먼저 어 나 못들어가요 걸렸어 벽에 됐다 됐다 지금 자기장 뒷문 자기장 안에서 애들 뛰어나오고 있어요 세파티 정도 이거 쪼셈님이 더 급한거 같은데 다행히 죽었다 저 저쪽가 저 1층 1층 슈퍼점프 강진님 아니아니아니 살릴수 안되려나 살려 아 아까비 아까비 차온다 이 세파티 아 쟤들 자기장 안에서 아직도 싸우고 있는데 300쪽 저희는 가야되요 이거 이거 쓰세요 800 아 저기있다 300 방향 그 차 왼쪽에 애들 엄청 많아요 유에이지 타이어 터트려놨어요 저거 못하여 쟤들 한명 개절 한명 더 요 유에이지 뒤에 있어요 지금 300 방향 차 터뜨려야 겠어 차 터뜨려야 겠어 차들이 누워진거에요 저기다가 아니 차들이 아직 있어 나 저 탄 좀 먹을게요 잡고 저 새끼 저 새끼 뭐야 쟤 차가 굴러가서 저 새끼 차 굴러가서 쟤도 같이 가네 갈까요 차 두대 들고 아니 저 마이크 끈게 아니라 여기서 제가 조용히 하고 있어야지 1인분 하는거라서 그렇죠 인정하지 마세요 님이 제가 여기 알고 있습니다 집안에도 차 한대 있어요 가죠 자기장 좁혀져와요 자기장 좁혀져와요 올라가야돼 저 뒤에 태워주세요 왜 이렇게 안왔어요 왜 이렇게 늦게와요 가려고 했는데 저 쏘길래 돌아왔어요 가요 건물 잡으러 들어가게 애매한데 애들 잡고 있을거 같은데 건물 들어갈때 같이 가요 1평집 먹은게 제일 좋거든요 노란색 핀 사람있나요 거기 1평집 사라 없으면 거기 먼게 제일 좋아요 저희가 2인 큐 2인 스쿼드라서 지금 네 그 안에 계세요 저 차 엄폐물 만들어 놓을게요 네 아 이거 좀 더 가야된다 일단은 자기장 안에서 나오는 애들 잡죠 저희가 16명 남아있으니까 1평집에 자리 잡고 계시다가 제가 차가지고 엄폐물 만들어 놓을게요 저희 그 다음 갈 자리에 저도 거기로 가요 아뇨 1평집 근처에 오는 애들 봐주세요 일단 지금 자리 만들어 놓은거에요 그냥 어 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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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붙었다 붙었다 15 N5 NNN 바로 앞에 있어 바로 앞에 강제님 뭐하세요 부르래요 바로 앞에 붙었어요 한파티 한파티 잡았어 잡았어 더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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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배 죽었고 일단 살릴게요 될라나? 뭐 살릴 것 같긴 한데 저 언덕 위에서 각 잡니다 75 방향 오른쪽으로 달리고 있어요 언덕 위에 저기 온다 여기 여기서 피 채우세요 저 피 채울거 없어요 제가 드릴게요 5초 10초 남았으니까 얘들 달릴테니까 저희 금방 차 만든 엄폐물 있는 쪽으로 빼요 네 제가 먼저 나갈게요 네 7초 해보고 갈게요 에잉 일로 오세요 75 방향 조심하세요 60 방향 아래쪽도 있다 150 방향 다 봐야되네 뒤에 더있지 않아요? 왼쪽에 2명 왼쪽에 2명 붙었어요 잠깐만요 3명 붙었어 3명이네 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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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명 뒤에 왼쪽에 한 번 저기 있어 아이고 와 윤쟁이님 나이스다 아 나 금방 박탈 쳤어야 되는데 못 맞췄어 나이스 저기있다 이스트 이스트 방향에서 저희 보고 있어요 아 오 바로 밑에도 있다 잠깐만요 바로 밑에도 있어 아 아 이거 못살리겠는데 이걸 또 빼기 네 저희 보고 있길래 강제님 노리는 것 같은데 가라 가 윤쟁이 나 연막 부릴게요 저기 보고있는거 보이는데 네 네 눈댕님 방금 보라 형상으로 눈댕님 3명 다 잡은거에요? 아니요 아 아닌거 같은데 제가 3명 잡았는데 일로 오시면 안 맞아요 아직 30초 남았으니까 아직 30초 남았으니까 아직 30초 남았으니까 살릴게요 어디 가시지 뚜껑은 시트에서 차 쓰시면 될 것 같고 20초 남았어요 차를 쓰는게 좋으려나 차를 쓰는게 좋으려나 10초 뚜껑 먹으시고 차 안쓸게요 그냥 저는 오른쪽 아래로 돌겠습니다 자기 장어 오네요 저 있다 됐다 이쪽 2명 다운 언덕이 3대2 같은데 이거 아 3대2 있다 달린다 바로 앞쪽으로 달리고 있어요 저 오른쪽 나무 좀 잡을게요 어 오른쪽으로 한 명 바로 앞에 2명 붙어있어요 제 바로 앞에 3대2 라스트 1 나이스 나이스 저 한 10 몇 킬로 하신 것 같은데 아니요 저 얼마 못 죽였어요 8킬? 많이 못 죽였어 8킬? 뭐야 거의 두 스쿼드 혼자 땄고